SK텔레콤이 미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퍼플렉시티와의 협력을 통해 자체 서비스 A.D. 고도화를 추진합니다. SK텔레콤은 오늘 서울 중구 SKT타워 스펙스홀에서 퍼플렉시티 아라빈드 스니비바스 최고경영자와 공동으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퍼플렉시티는 SK텔레콤과 상호투자와 공동마케팅 A.D.과 글로벌향 AI 에이전트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검색 AI 기능이 현대인의 시간을 절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퍼플렉시티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AI 검색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.